자 랠리캐스트를 계속 가보도록 하죠 랠리캐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레이저 랠리 레인저 어째 56미터니 꽤 나오네 랠리 레인저 그걸 어 여기 이쪽으로 다리 아까 밑에서 이걸 봤죠 떨어지고요 여기가 호텔 이건데 여긴데 어 뭐야 뭐 터졌는데 지금 뭐 터지는 소리가 들렸죠 다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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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정확하게! 관자놀이를 이게 뭐라고 쓰고.. 이게 유서 쓰다가 죽은 것 같은데? 아! 예! 사장님 안녕히 가세..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해 제가 야! 아잇! 아 오케이 얜 뭐야! 얘 누가 콜라 먹다 죽었는데? 얘 콜라 먹다 죽었는데? 콜라만 겁나게 먹다가 왔던데 갔는데? 어 뭐야? 아이 다 똑같아 보여 내 눈에는 여기가 거기 같고 저기가 거기 같고 다 똑같아 보여 자.. 무턴트들이 중간중간에 예.. 어! 태우! 태우의 탄약상자 이거죠 자 100발 200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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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 저장하구요 얘 다 죽어있어 뮤턴트들이 다 죽어있는데 루팅을 안해갔어 쫓기고 있었단거죠 저걸 뒤질 틈도 없이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단 소리야 지금 계속 도망다보니 도망다보니 다 죽였어 도망다보여 택시스템이 액티베이터 택시스템이터 아유오 진짜 오케이 하나 더 있는데 라이트 오프 이쯤인데요 저 밖인가본데 아 좀 미리 죽여놓고 루팅을 하잖아 여긴데요 좋아 예예 전혀 안맞고있어요 좋아 죽어 야 왜 안싸 어어? 아 야 이거 어뜨케 야하하 진짜 에너지 달았으니까 좀 잘까? 전투하는 한복판에다가 자고 있어 어 어 무게가 예 자 목각 목 박힌 막대기 버리고 그리고 방호복 뭐 이거 버려요 쓸자리 없어 이거 기타에도 뭐 이상한거 많을걸? 야공도 버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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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을까? 아 너무 너무 방사능이 버려 이거 아 방사능 먹고 자라는 그 식물 이 없어요 아 어 야 무게가 벌써? 야 뭐 좀만하면 무게가 없어 뭐가 이렇게 많지? 뭐가 그렇게 무거운거야 재료 재료 좀 버릴까요? 재료는 많이 주워갖고 오긴 했는데 이것 좀 버리죠 근데 아직도 루팅할게 많단 말이에요 어 어 얘 어디갔지? 가보도 돼요 가보도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방화력이 방어력이 방어력이 바보라 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고치자 그냥 이거 고치자 고치자 점점 배는 불러오고 배부르다는게 캐릭터 인벤토리가 여기서 또 하나 뭐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쪽지 여기서 쪽지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유니크 무기야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 오호 방이야 한방 더 글쎄 자잠한번 더하구요 많이올라온것같은데 여긴 총만 수급이 그나마 좀 잘되어서 다행이야 애들이 상영용 라이플을 좀 다 가지고 다니죠 뮤턴트 돼요? 빠 빠 빠 뭐? 없냐? 응? 저거 뭐있나? 아니군요 잘 못 본거구나 어 여깄다 이거요 어린 무은빔의 아버지의 노트 자 여기 총알 있구요 얘도 총 하나 갖고 있지 않나? 아닌가? 아 있죠 어 밑에 있네 이거 자 잠깐만 하구요 자 저것도 찾았겠다 거칠거 없죠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바트 시스템 아 어 수류탄 어 지뢰했네 근데 이거는 오호! 너무 가까이서 털었어 으아아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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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죽겠어 오오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바트 시스템 아 비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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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비쌈 야아 그걸 병원할수록 또 어떡하냐 와아 비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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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이고 죽지는 않, 않죠 사랑하는 하아..... . . . . . . . 박살난 엘리베이터 패널 내가 고칠 수 있을껄? 근데 고쳐서 절로 안가요 절로 가면 재미없잖아? 아...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못하지? 아 저기있구나 오케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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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탄창을 다 떴어요 피 1올려줘요 지금 지금은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일단 다 고치고는 있는데 무게가 예 정말 겁나게 예 정말 많아요 좀 잘까? 3시간만 자서 체력 회복하고 피곤도 좀 풀고 여긴 좀 자기 안전한 곳이라서 산거야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근데 막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? 나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아 그 그 그 그렇구나 자 짠 하나 둘 셋 넷 열 열좋är 열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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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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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마모 좋아요 하나만 더 뭘 먹어요? 아 혈압패 어.. 몇개 없을텐데? 혈압패이 무겁긴해요 0.5인데 이거 나중에 하면은 저거 20채워주게끔 바뀌어요 음.. 20채워주는걸로 바뀌어요. 20인가? 10봉가? 10채워주게끔 20채워주게끔 2채워주게끔 네.. 혁혈 퍽을 얻을수있기때문에 그렇죠 그럼 스틱팩 대신 써도 뭐 괜찮은 굉장히 그냥 그냥 위겁할 때 쓰기엔 되게 좋아요 가지고 있다가 야 근데 상례를 오 여기 은신 은신 스킬 은신 스킬 아 나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축포부탄트 죽어 빨리 요정도는 창에 차지도 않아 크리티컬 야 야야야 오케이 뭘 거 없고 놀팅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우 뭐야 여기 창고 같은데? 자 창고죠 가자 여기 뭐 딸랑딸랑 거르는 소리 들었는데 있나? 스팀패크하고 가자 저장만 하고요 어 아 정말 높이 올라가는 높이 올라갔네 이거 올라간다 어 뭐야 이거 함정이잖아 이 함정이 여기 있다는 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수류탄 잠시만 다 올라간거 같은데요 다 올라갔죠 자 잠시만요 이제 올라가서 랠리 레인저 구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제가 택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.